안녕하세요. 그루브 커스텀 레이블 아티스트 숨입니다. 제가 이번 싱글 앨범 루프탑 파티를 발매하게 됐습니다. 루프탑 파티는 작곡팀 도화수님들께서 만든 곡이고요. 팝 R&B 스타일의 곡입니다. 이 곡은 도화수의 수야씨가 실제로 루프탑에서 작업하다가 느꼈던 감정을 담아낸 곡이고요.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만의 파티를 즐긴다는 가사가 담긴 곡입니다. 루프탑 파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 숨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루프탑 파티 루프탑 파티 루프탑 파티 루프탑 파티 루프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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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프탑